저 새끼가 진범이잖아요.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그냥 저렇게 두고 여길 뜰 수는 없어요. 이충일 씨, 협조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편에서 주신다니까 저희, 저희 정말 든든합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충일 씨께서 증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꼭 제조단에서 꼭 배우착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래?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. 이충일 씨! 당신의 정의는 영원할 겁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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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